아멘 오늘 성지된 말씀은 느예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예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게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원하자 하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라 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오늘 이번 주로서 7월은 마지막입니다 4반기가 6월로 해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휴가철이고 조금 있으면 WIC가 있고 그리고 추석 명절이 되면 이미 하반기는 갑니다 뭐든지 언제든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할 때입니다 좀 느예미야 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8장 10절이 원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는데 지금 느예미야의 4장의 부분에서는 이 느예미야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예부에서 삼발락과 이 연합군이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군사력을 이끌고 연합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력을 배경으로 두려움과 함께 성전벽을 재건하는 데 총출동을 해왔습니다 이때 느예미야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하면서 군사체계로 바뀌고 사실은 수비체계지만 공격체계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어요 올해 우리 코로나19 사태의 부분에 수비체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면서 나를 보호하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것도 이렇게 수비태소를 하게 되면 올해 1년은 말아먹습니다 우린 이번 느예미야 1장에서 13장의 말씀은 정말 현장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느예미야가 직접 자기가 술간원의 자리를 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성벽을 제거하고 공격하는 삼발락과 도비아와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실제적인 성벽을 쌓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랑 영적으로 싸우고 현실적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헌당의 응답도 받고 소 모임이 금지되었는데 이제 또 풀려서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사역과 보이는 사역을 나가면서 실제적인 공격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5장에 오면서 외부의 공격이 수비와 공격으로 갖추니까 내부의 문제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자들이 함께 와서 후대들이 팔려가고 포도홍과 자기네 집이 팔려가면서 그들의 이 경제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현실의 문제는 정말 절박한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경제와 우리 학교의 우리 아이들 학업의 부분과 너무나 우리 느에미아 이 5장이나 4장이나 우리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느에미아가 이 말씀으로 모든 부분을 또 정리하면서 지금 6장 이 6장에는 외부 공격 내부 공격 마지막으로 이 4단이 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1장에 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성물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직 성벽은 건축했지만 성문은 아직 달지 못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삼발라카이 도비아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냐 느에미아를 공격합니다 우리 하반기의 부분에는 지금 교회도 공격하고 우리 개인도 공격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 사역을 딱 우리가 체비를 하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데 소대지 1이 지도자를 향한 집중 공격입니다 사단의 이 집중 공격은 아주 교묘합니다 강교하죠 그래서 지금 누구 어떻게 말하냐 느에미아의 암살을 모반합니다 암살을 계획하면서 너희가 언어평지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느에미아는 영적으로 분배를 하죠 실상은 나를 해야려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으로 모함하고 우리 리더자를 공격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벽의 마무리를 못하게 우리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상반기는 코로나로 다 말아먹었어요 남는 거는 코로나밖에 없어요 이제 하반기 부분에는 코로나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고위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러면 성도와 우리 자녀들은 안전히 사단의 이 밥이죠 이번 우리 저희 이제 세계성교대회가 성교사님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성교대회를 진행했어요 왜냐 성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최고의 성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교는 하나님의 구소사 방향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성교사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교사님은 성교 현장에서 성교 사역을 하고 우리는 대표적인 응답 속에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성교사의 부분과 현장에 있는 간 성교사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 지금 느에미아와 에스라의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느에미아 우리 2020년 10년을 계획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시간은요 시간이 많다고 원신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원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강단의 시간표는 지금 성교주간이고 저희가 예원 성교대회를 했고 그리고 성교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성교작품입니다 최고의 영원한 성교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이 성교작품으로 또 다른 성교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로 우리 예원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성교는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는 땅만 차지하는 게 해외만 가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삶의 성교입니다 내가 24제자로 성교사로 세워져야 되죠 오늘 지도자를 집중 공격하는 사단의 실체는요 사단은 영이 타락한 천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삼발락과 도비아와 개셈 이런 반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구약에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막 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손 공격을 하죠 이번에 소모임 금지도 다른 데는 손 안 댔어요 교회만 손을 댔잖아요 왜냐 제작운동하니까 무리가 아니고 제작운동하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방향의 부분이 성교주관이니까 성교주관에 맞춰서 내 인생에 성교가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사단이 성교사님들을 공격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폐쇄되고 문이 닫힌 이 부분에서 제자와 성전의 부분을 싸워야 되는데 코로나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이 사단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 나가면 다 깨집니다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교도요 개인이 하면 그 개인이 끝나면 성교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이 혼자 성교한다고 그거는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간 안에 성교 교구 안에 성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 교구로 묶어줬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일대일의 성교가 아닌 교회의 방향 속에 함께 가야 됩니다 느예미아는요 내 혼자서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다 민족과 함께 그들이 다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향한 집중 공격에 그들은 성벽을 마무리할 이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느예미아를 지금 공격하는데 그게 부분이 뭐냐 암살이에요 암살 온호평지를 불러내어서 지도세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생명에 위협이 오면요 두렵습니다 어찌 안 들었겠어요 생명이 열 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느예미아의 이 모든 중심은요 정말 느예미아는 최고의 성교의 작품이었어요 왜냐 역성교입니다 느예미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사왕국에 태어났고 이미 포로로 잡혀나간 어쩌면 유다어보다는 피르시아어를 더 잘하겠죠 그런데 느예미아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기도하죠 자기 나라 태어나지 않는 자기 나라로 역성교에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반기에 우리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에는 너무 불안해요 직장 다닌 사람은 혹시나 또 코로나가 걸려서 직장이 폐쇄되고 그럴까봐 우리 의료인들은 더 심합니다 우리 의료인이 한 명 걸리면 병원 전체가 폐쇄해요 아시죠? 간호사 한 명이 수술실에 이게 된 바람에 수술방 전체가 폐쇄되었어요 그 급한 환자도 수술 못합니다 생명이 코로나를 걸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병원이 폐쇄될까봐 지금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으로 집중하고 성교로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 소점 맞춰 있는지 성벽이 마무리 재건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완성하면 안 되니까 이 대적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요 네 번이나 불렀대요 이 사절에 보면 그들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했대요 암살을 할 수 올 수 있고 다섯 번째까지 보내요 나중에는 다섯 번째는 네가 모반하려고 그런다 네가 뭘 하냐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공문서는 딱 봉해서 와야 돼요 공문서는 그런데요 이거를 봉하지 않는 채로 편지를 들려 일부러 소문 내려고 그 글에는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하는 사람을 거짓 증언을 세우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에스라 때 성벽을 재건하는 거를 그들이 방해 안고 전략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예미아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는요 현실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두렵지 이 세상 앞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유인책을 쓰고 암살로 획박하고 그래도 이 느예미아가 끄떡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네가 영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도다 6절에는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도다 이게 아다사스단 왕의 귀에 들어가서 성전재건이 멈춰진 거였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 어떤 칭찬한다 해서 울 줄 하지 마시고 나에게 뒷단 깐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의 거짓 가짜 유수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군이 성벽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느예미아의 영적인 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끝까지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느예미아가 무너지면 이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는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은요 코로나 이거 끝나고 나면 저 제2의 코로나가 올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재앙과 질병과 지금은요 자연재해까지 지금 중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들이요 백년을 큰소리 치면서 만든 산샤땜이요 무너질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성전을 교회를 허물고 지혜 정도를 잡아들인 그 부분이에요 이 홍수 한 번에 그 나라가 싸그리는 무너질 그런 위기잖아요 인간의 그 교만함과 그 인간의 나약함을 홍수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백년을 계획했다니까 백년을 며칠의 홍수 속에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부분이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성교대의 모든 부분을 또 이끌고 응답을 받는 우리 또 다락방 전체의 유광석 목사님과 또 정훈조 단위 목사님 이에 또 이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또 예원교회 정훈조 단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특별히 각자 또 교구의 목사님들 또 내가 성기는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 각 기관들 우리는요 각자의 부분으로 가되 리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의 일은 리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가 내가 평신도 중심으로 간다 중지자 중심으로 간다 사단이요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완성은커녕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 느예미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느예미아는요 지금 이 공격하는 영적인 사단의 인원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문제사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문제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문제사건에 초점을 딱 맞추면 지금 만약에 느예미아가 삼발락과 도비아 아니 특별히 이 삼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개세미에게 이 초점을 맞췄다면 성문 못답니다 그들이 모함을 하든 나를 불러내든 자격을 보내든 나는 못 간다 나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네가 만들어낸 거다 나는 바쁘다 나는 오직 성벽만 재건하겠다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휘발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해 원단의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직분을 맡은 우리 또 직분자들로 꼭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역 앞에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어떠한 위기와 어떤 사항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차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성교 주간입니다 성교 작품은 내가 가는 것이 작품이지만 지금의 작품은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제자를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 두 번째 소대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벽 건축에 올인한 미에미아처럼 나는 이 하반기에 난 나의 초점은 어디 있나 미에미아의 일장에 아다사스당 왕의 술 간원이거든요 자기 직업과 직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더하여 주시는 응답으로 가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육신의 일을 내 편기 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내 업에 대한 내 학업에 대한 응답의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벌벌 뜨지 마시고 오만 때만 된다 가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방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집중해야 됩니다 하반기는 그래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강단의 결론의 부분에 행군 명령이 일어났잖아요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승부 우리 모든 성교 안에서 내 안의 성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우리 안에는 견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심지가 굳은 자가 돼야 돼요 현실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심지가 굳고 내게 준 사명이 있잖아요 살아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항상 강단에서 강조하시잖아요 생증명 우리가 주위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려면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헌당의 시간표를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본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론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도와 성교의 사명 제자 양육의 사명 우리 지금 제자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원단이 24제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본론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에 뭐랬냐?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왜냐? 그들이 우리의 손을 힘 없게 해서 결론을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인데 그걸 알고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서는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영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의 사람 우리 과학자 중에 아이장 뉴턴이 있어요 이 뉴턴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골반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만원경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혼의 만원경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혼의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 속에 영안이 열리고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는 건지 오늘 기도의 사람 이 아이장 뉴턴처럼 무릎을 꿇는 정말 귀한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이 느에미아는 오직 성전 성벽 재군의 그 사명에 하나님 충실히 집중하여서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도자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실천에 예수님을 결박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혼의 만원경의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erklärt